경기도가 28일 오늘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 종교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기독교와 천주교, 불교 등 5개 종단의 대표 8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 지역 종교 대표자들에게 집단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 신천지 신도의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은 집단 종교 행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이에 종교 대표자들은 행사와 모임을 중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